어허허허 하하 어 야 이거 갓게임인데 이거? 어 괜찮네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2부하러 갑시다 아키에이지 스펠링이 뭐죠? 앗 아 여기 있다 아키에이지 갓게임이라 해서 와봤습니다 어머 뭐 할로윈 이벤트를 여기엔 벌써 하냐? 한번 눌러봐 로그인해주세요 캐릭터 생성을 이용해주세요 아 뉴비 배차하네 진짜 벌써 망게임 냄새가 납니다 아니 난 이 게임 하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2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에이지 아씨 뭔가 많네요 네 동의 일단 동의하구요 어그리 뭐 신규 혜택 이런 것도 있네 신규 혜택 한번 봐볼까? 제한시간은 없지만 아키 라이프 회원만 개봉 가능 뭐죠 아키 라이프?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밸류 패키지 그런건가? 그 무슨 뭐 캐시를 질러야지 뭐 VIP 약간 그런거 같네 아 이 게임 벌써 동의 미쳤네 오 북은 뭐야? 오 북은 괜찮은데? 오 약간 좀 RPG같다 북은 오 잠깐만 나 어라라 어째서 눈물이? 오 뭔가 RPG 감성을 좀 자극해보려네 오 진짜 감동적인데? 오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네 베드님 네 까키에이지 방금 시작했어요 아 예예 이거 연합 어디로 가야돼요? 누이안 누이안인가? 맞나 누이아 연합? 네 여기로 가면 돼요? 그 두워프 있는데 두워프 있는데로 가면 돼요? 네 하리하라로 가면 저 배도님이랑 적대는거에요? 그렇죠 뭐 나랑 감싸고 싶으면 그걸로 가든가 배도님.. 배도님 족밥이잖아요 아 그럼 그걸로 가고싶은데 아 안그러면 그럼 더 감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쉬세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동료가 별로 없어서 아 배도님은 동료가 많던데 가만있으면 개 두드러 맞을거 같은데 같은데를 추천한다고요? 네 같은데로 가자 내가 방송 한 2천명 봤으면 하리하라 가가지고 배도님 그 적대로 가서 내 앞에 무릎 꿇히고 내 무릎 사이를 기어라 내 가르기 사이를 기어라 하겠지만은 학보니까 저는 이제 그 아래로 속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암투로 갑니다 암투 어 피부는 중요해 피부는 완벽하다 끝났다 어 생성할 이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악패 어떤 악패습을 저질지 모르니까 어느정도 너무 청노라고 하면은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티 안나게 쩡명 아오케 쩡명으로 가겠습니다 쩡명 당신이 만들어가는 최고의 MMORPG 아키 에이지 그럼 진행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아아 잠깐만 키 왜이래 잠시만요 어 선생님들 이거 설마 이거 WAS 이걸로 움직이나요? 어 어 뭐야 대체 그 꿈은 뭐였을까 어 어 어 어 난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척걸음 완료 퀘스트를 받으면 화면 오른쪽에 퀘스트 안에 위에 자동 등록됩니다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가 와 근데 이런거 다 읽어주네 오 이런거 또 각긴같다잉 오 이런거 다 더빙해줬네 와 벌써 막 춤추고 있어 그래 RPG는 이런게 있어야 돼 아니 뭐야 이거 NPC 아니었어 유저야? 잠깐만 아이디가 쟁사유 수도원 별모사탕 빼먹음 쟁사유 옥캔 검사충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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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혹시 유명식이 있는거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아니요 하하 아니 아닌가요? 하하 아하 어 알겠습니다 아 나는 무슨 나는 NPC인줄 알았어 NPC가 춤추고 있는줄 알았네 모험하러 왔다고? 하하하 야 근데 근데 그거 어떻게 춤 춤 어떻게 해 나도 하고싶다 이거 보통 슬래시 춤하면 되지 않나 안되네 K K 공용 그 다음에 춤 밤의 열기 따 따 따 따 따 지금 아 아 아 누르는게 아니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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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아 움직이면서 춤출 수 있어?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 dens 아니 갓게임인데 이거? 오 괜찮네 오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오 갓게임인데? 하하하하 잠깐만 어떻게 하냐 나 떠나고 싶어 아 밤의 열기구나 아 밤의 열기하고 움직이면서 근데 원래 이거 노래는 안나오나요? 원래 무반주로 해야돼? 무반주로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노래 셀프임 아 노래는 셀프로 해야돼? 아 씨바 에엑에엑에엑 아 아 에엑에엑에엑에엑 어 엑에엑에엑에엑 아 이거 씨 셀프라는거 좀 빡세긴하네 됐다 이제 좀 그만치고 이제 진행좀 게임좀 해보자야 미카엘라 융해 보상 서론의 눈보라 1000기본방어구 기본 방어구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님들 님들 모임 모임? 하하하 잠깐만 판금 천이네 오케 내가 가득 입는다 오케 가죽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괜찮은데 오 나쁘진 않는데 우리? 우리 좀 그 다음에 제일 쓸모없는 도적느낌이다 템만 필요한 도적 느낌 아 아키가 방어구 종료보다 상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좀 가만히 있으면 안돼? 아니 가만히 있으면 뭐.. 뭐 무슨 병에 걸렸나 씨.. 아 근데 뭐 허전하긴 한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하는게 좋긴 하네 잠깐만 퀘스트 여름님 놀이터에 있는 정체물을 구조물 찾아야기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로 가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싫어.. 잠깐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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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어 있어 아니 씨.. 친구는 이 사람 왜 죽어있냐 가만히 사.. 튼튼은 척먹 왜 망치 들고 있어 왜 일어나세요 아 파티 껴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 장비 강화할 때 필요해요 아 그럼 미리 먹어줬나보다 오 뭐야 이거는? 야 뭔데? 이거 날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타는 거? 선생님 혹시 뒷좌석 탈 수 있나요? 자랑만 하지 말고 탁! 야 캐! 아 내.. 내려라 내리세.. 내려.. 내.. 아 내.. 아 저.. 아 내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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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네네 아 캐! 아 씨.. 저기요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 순서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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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F 오 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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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야? 플라이.. 필살기요 롸피헐기 오 Yo.. 야 뭐야 이거 뭐 순가드리프트 이런 거 되나? 오오오오오오오.. 뭐.. 화장실 같은데? 그럼 줄 서서 한 명씩 싸줘